안무 포인트를 알아보고 4월 썸바리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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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바리틀 러브 예아 이번에는 4월 셋째 주 엠카운트다운 솔로 대세랑 3인방의 무대 기대해주시고요 5월 셋째 주 엠카운트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이렇게 비가 왔어요 오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흐름이 흐름이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아 아 아 아 아 응 그래 아 아 아 아 아 입안에서 바람 맛이 달고 새하얀 잎을 위로 닦는 햇살이 좋아 설레는 전화벨 소리 그대인가요 설탕 한 스푼 담긴 소리 Hello, Hello 이 거리 위에 나의 가슴 속에 해 왜 이리 나 들뜬아 몰라 팝콘 같은 꽃잎이 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다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거려서 향기로운 꽃바람이 마트 거리고 두 볼에 앉은 햇살마저 완벽한걸요 새하얗게 춤을 추는 꽃잎을 보며 그대와 둘이 걷다 보면 난 이 거리 위에 우리 둘 사이에 설레임이 피어올라요 팝콘 같은 꽃잎이 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다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그대와 나랑이 불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난 있잖아요 그대를 볼 때마다 너만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그대여 10번 해ώρα 45분 decir 그대 맘 아픔 같은 그대 맘 그대 맘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놀라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거려서 그대 맘 그대 맘 나의 볼 해줘 과연 싸이씨가 월드스타일 위함을 보여줄지 1위 결과 보시죠 다윗씨 싸이 케이빌 오늘 영광의 1위는요 2위죠 싸이씨 축하드립니다 이틀 없으면 싸이씨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싸이씨 싸이씨 정말 축하드리고요 월드 넘어 온 케이팝 차치쇼 엠카운트다운 다음주엔 케이팝의 원지 대반에서 더욱 화려한 무대로 부탁드립니다